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4시 40분에 집에서 나와서 왔는데 지금 장장한 벌써 다 6시간이 깨어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 파래졌어요. 해도 뜨고 뭔가 느낌이 뮤비 찍는 것 같다랄까? 오늘 하루 좀 길 것 같아요. 고양이 영상이요. 네 제가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많이 쪄서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젠 다이어트를 못 하겠어요. 다이어트하면 한 끼만 안 먹어도 몸에 힘이 안 들어가서 제가 쓰러지고 말겠죠? 그럼 제가 쓰러지면 우리 캐럿들은 또 슬퍼하겠죠? 그럼 슬퍼하면 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제가 그래서 다이어트를 못 하는 거예요. 캐럿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욕심쟁이의 거 좀 해지. 정환이는 욕심쟁이에요. 내가 욕심쟁이의 거 타이어트 만들어줘야겠다. 넌 게 내 거고 내 게 너 거고 하는 거지. 세븐틴 거는 다 내 거예요. 내 것도 다 세븐틴 거고. 그래서 나는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해. 다 있네. 원우 통장 비밀번호 알려줄까요? 예요. 진짜요? 원우 통장 주우면 눌러요. 캐럿들한테는 원우도 줄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어떻게 봐도 이렇게 폴린 블라워 한국어 버전이 설레서 더 예뻐 보인 거죠? 갈게요. 그러니까 너를 당연하다 생각해. 아니, 나는 왜 그래. 침대가 다 빠져나가고 마침대가 다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도착해. 다 빠져나가고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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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9. 10. 10. 10. 이 노래는 정말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귀에 바로 붙여서 멤버들은. 저 리더라서. 특별하게.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븐틴. 상당하대요. 월드와이드 아이콘. 월드와이드 아이콘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럿들 감사해요. 월드와이드 아이콘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럿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갔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우. 감사합니다. 와우. 미쳤다 미쳤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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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상을. 두 개나. 두 개나. 와우. 캐럿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캐럿 분들 덕분에. 한 해를 또 이렇게. 상 받으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아프지 말고. 네. 월드 아이콘. 월드와이드 아이콘. 월드와이드 아이콘. 월드와이드 아이콘가 올해 아이콘에서 정말. 위안한 캐럿 분들께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불호 저희가 열심히 활동하고. 네. 네. 부대를 했지 않되겠습니까? 그렇죠.ül Christmas. 정말 보상받는 기분이 들고. 왜냐면 이 기운을 받아서. 그래서 힘내서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사랑해요. 고생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